너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기린다는 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먼 곳에서도 있지 않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잘 계시겠죠. 더 편한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그런 세상이 빨리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곁에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실천이 멈췄을 때 노무현은 다시 죽습니다. 3년 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노무현이 되어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함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많이 편치 않습니다. 본나라에서 끓이시세요. 보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싸울게요. 당신이 원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원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 먼저 죽고 싶어요. 당신이 원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